어, 민규냐? 야, 어디야? 종일 연락도 싣고 야, 빨랑 와서 신 교수한테 빌어 나 그냥 포기할까 봐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수술실만 들어가면 야, 뭐 우리가 죽이려고 이러냐? 살리려고 이러는 거잖아 알아 알아 나도 다 아는데 저기요! 지금 품에 그거 뭐예요? 네가 가지고? 아니, 그건 아니지만 아, 아저씨 강아지도 아니잖아요 죽은 게 인자다 말이 되는 소리래요 오늘 죽을 뻔했다고? 아, 아저씨 아,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, 아저씨 아, 어디 가시는데요? 아, 잠깐만요 아저씨 아, 어디 가시는데요? 아저씨 아저씨 Mario 고맙습니다.